유니스, 유즈 유 퍼스트 에인 키트 야 이거 뭐야? 어 야 볼륨 좀 줄어야겠다 볼륨 너무 큰가 두번째 맵 케이브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? 어 야 아 우지도 있네 근데 샷건이 제일 좋은것 같다 샷건이 제일 좋지 아! 아! 아니 부처야! 부처야! 올려주세요 왜왜왜왜 내가 보기엔 넌 너가 개복치를 데려왔어 걸렸다 그냥 뒤에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팀의 난이도가 보통이지만 전문가라는 느낌 같은게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야 얘들아 얘들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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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얘들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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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많이 아파 위험해 나 위치 자극했대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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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위치는 간호사인데? 얘들아 내 위치는 간호사야 간호사 누나가 나를 진료해주고 있다고 얘들아 나 피치 육식밖에 없어 얘들아 얘들아 너 곡괭이 살인마라고 들어봤어 얘들아 내 밑에 뜨거운거 아! 앗 뜨거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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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놈 개무서워 헉 빨리가 화면이 하얘 얘들아 그거 좋은거야 어 뭐야 살렸어 뭐지 빠져들겨버렸어 저크가 기분 좋아보여 따뜻하다 형도 들어올래요 아니 나는 따뜻한거 별로 안좋아해 야 나 핑 빨핑됐어 나 인도네즈 안핑한가보다 맞다 프린형 어? 왜? 왜왜? 펜 나한테 있잖아 아 그런일 알고 나 죽었어 아 게이드 살려주는데 애들아 빨리 눈치 좀 봐봐 빨리 죽어 애들아 철골렘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철골렘 조합 어디있을까? 철블럭으로 그 우자 되있는거 우자 이쪽인가? 야 뭐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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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아 야 되잖아 나한테 맡겨 친구들 내가 뒤에서 엄마할게 아 아 아 아 아 나 아까 여기있다 죽었던거 같은데 그래? 지금 현나는 소리 들려? 뭐 뭔소리? 내 현나는 타자 소리 우와 프린형 저희서 뭐해? 그러니까 가자 애들아 일로와 버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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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따라와 친구들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길 잘 뚫었어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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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하지 고마워 아주 가는길이 편하구나 아주 가는길이 편하구나 아주 가는길이 편하구나 너희들의 역사가 느껴져 뭘 봐 나 왔쩡 뭘 보냐고 새끼야 야! 쏘지마! 우리 팀 벌써 팀 분열 내가 앞장설게 얘들아 나만 따라오라구 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어? 어? 어 살려둘 적극아 적극아 내 아리가 뜯어먹히고있어 야 너 죽으면 안돼 아니야 용해면서도 안죽으면 내 꺼 주워갈 수 있잖아 도망가 도망가 야야야야 나와나와나와나와나가 야 엉덩이 좀 쏘지마 넘어왔잖니 오야야야 역시 나의 용사들 아 왜 쏘냐 미친생기 놀라 야야야 말 곱게 안해? 쏘는 포린님 포린님 이쪽 가서 상자 좀 열어주시죠 상자에요? 아이템 다 챙겼어 일로와서 조합 좀 해주세요 조합 조합 다해 있습니다 sw dragons 조합 한 번 더 TNT가 만들어지었죠 여기 여기 TNT를 설치해주시죠 TNT 설치 설치 어떻게 해 ? 여기 예 되라 뒤로 빠져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놈들이 온대 놈들이 온대 어 어 옆에 Yep에 아 살려줘 살려달라고 살리고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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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전해 괜찮아 얘들아 난 괜찮아 내 호박 챙겨 내 호박 챙겨 빨리 빨리 내 호박 챙겨 얘들아 난 괜찮아 이거 챙겨 쓰면 돼 그냥 쓰면 돼 그거 떨어져서 떨어져서 빼면 떨어져 빼면 떨어져 끼고 그 키는 절대 누르면 안 돼 뭐? 호박을 죽고 호박 죽은 키는 절대 쓰면 안 돼 아 그러네 어 뭐야 저거 이제 어디로 가야 돼? 나 호박쓰고 있어? 나 호박쓰고 있니? 여기로 가면 돼? 폭발 폭발 오케이 꺼 꺼 어고 무서워 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내가 길 안 돼 애들아 애들아 다시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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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살아 수고했고 즐거웠어 우리랑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연약한 친구였군요 바닷가 친하네 여성스러워가지고 약간 여성스러워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 밑에 뭐야 시끄럽게 야 중해 중해하세요 여기 중해 너 여자니? 여전인데요 합격 야 살려 살려 오오오 합격 합격 오케이 가자 다 꺼져 다 꺼져 다 꺼져 너 마크 캐릭터치고 목소리가 되게 걸쭉하다 되게 귀여울 줄 알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철볼렘 조합을 찾아야 돼 조합해야돼? 철볼렘 조합해야지 탱크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길이 생겨 탱크가 만들어진다고? 오 탱크? 좀비에 자유롭게 싸우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오 헌터 헌터 좋아요 내려가면 돼 내려가 다시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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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왔던대로 돌아가 왔던대로? 우리 앞으로 가고 있는지? 왔던대로 돌아가서 왔던대로 돌아가 왔던대로 돌아가 왔던대로 돌아가 틀어버리기 안돼! 안돼! 미안! 널 버리고 가야겠어 안돼! 후회야 내가 폭탄 떨어지고 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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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뒤에! 날 구해줬어 이런 일로 반하진 마 반해버렸어 네 제 친구들이에요 자 여기로 가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아 빨리 인터넷 업그레이드 하긴 해야겠다 그니까 빨리 기가를 쓰라고 기가강선 호박 좀 주시죠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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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주세요 이 호박 같은 년 빨리 해봐 오 오오 누리야 나 줄었죠 안되 살려줘 볼렘이랑 같이 잘 넣네 살려줘 날 빨리 살려줘 뒤지라 뒤지라고 뒤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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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지라고 뒤져 뒤지라고 두번째 이스터에그지요 아 죽은거구나 몬스터 아빠 트위치 렉 걸렸어 게임이 레이 심하네 요 애는 뭐야 어? 안 죽여지네 몬스터 아빠 몬스터 아빠 이게 두번째 조건입니다 엔더 눈깔 와 와 머지는데 야 붙으라 야 붙으라 붙으라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케오케 동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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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미안해 우린 이거 잘 구간해야지 아냐 우리는 우리끼리 안싸우면 어 1초도 우리끼리 안쓸수는 없는 파티에요 안싸우면은 팀의 분열이 아니거나 근데 그럴수도 없어 우리는 아 누가 나 쏘는데? 야 자 여러분 야 아니아니야 좀비쌌어 야 포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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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뒤에 오케이 쭈쭈쭈쭈쭈 아 잡았어 잡았어 아니 아니 얘들아 피 없거든 애들아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드래곤 잡아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드래곤 잡으려면 어서 가야죠 애들아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있어 아 점점 바닥에 친해지는걸 아 너무 느린거 아니야 나갔다오세요 너무 느리네 애들아 이러다 죽으면 우리 처음부터 다시야 야 어 뭐 살아 오오 오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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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얘들아 난 괜찮아 얘들아 걱정하지마 아잇 화염병을 여기다니면 어떡해 오마이갓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가 얘들아 야 얘들아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요기 요기 샵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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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일어날네 여기도 잘못식대가 아니야 어 왜 구청이 어딨지 구청야 여깄잖아 여기 구청야 어딨어 아 아 나 두지단다 애들아 두지단 하 아악! 정규충격기로 빨리 살려줘 야 어디갔어 정규충격기? 뒤지고싶으면 아니네? 빨리 살려 야 안돼에에에에에에에. 살아났어 석같아 지는 일이야 자 역시 뒤졌다 진짜 적당히 해라 진짜 다 뒤졌다 진짜 가시죠 일로 어디 도망가 일로 오라고 예수님 됐어? 일로 오라고 어디갔냐? 프리안 어디가? 지지고싶어? 난 너랑 먼곳으로 얘들아 뭔지 모르겠지만 길은 요쪽이야 얘들아 같이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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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내 뒤에서 열라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? 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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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아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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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으러 왔다이 찾으러 왔다이 얘들아 앞에 보이지가 않아 아 여기 크리퍼 있어 크리퍼 크리퍼 아 나 아무것도 안보여 얘들아? 어 잠깐만 내가 스킬 있는데 내가 살려줄게 지지고싶어 진짜 아 근데 좀비 쏘다가 어쩔수 없었어 적당히 안할래 진짜? 인정해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아 아 하지마 아야 피없어 하지마 여기 안전지대 야 드디어 왔어 우리가 야 여기 황금사과가 있다고 우리 팀 피 매절해 우리 팀 피 매절해 아악 여기 부처님 진짜 뒤진다 진짜 후리나 적당히 해라 조만간 내가 네 엉덩이 괴방시킨다 야 부처야 근데 너는 죽었다 태어나야지 멋있어 정말 내가 왔어 맞아 맞아 어...